사와티 크랍! 안녕하세요. 세븐나이츠2 개발팀 제이브입니다. 어느덧 세븐나이츠2 글로벌 서비스가 1주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세븐나이츠2를 즐겨주고 계시는 모든 단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단자님들께서 함께 만들어주신 세븐나이츠2의 1주년 생일을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보상과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세븐나이츠2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단자님들께 부디 축제와 같은 11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1주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사랑받기 위한 세븐나이츠2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단자님들과 2주년 생일을 다시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콘크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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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